씨따만 해도 없는데 본 주식이야 내 머리로 무슨 주식이냐 주봉은 뭐고? 일봉은 뭐고? 하.. 쟤 뭔 소리야 명수 돈 많이 벌었대 빡빡이야 아 쌉 가능 상상인 증권 어 안돼 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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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이야 아 쌉 가능 상상인 증권 빡빡이야 아 쌉 가능 상상인 증권 1대1 전문가 매칭 관리 주식 시작은 상상인 증권